우리 그 아버지가 로드브로크 라그나르 아프시그르드 하신 분인데 허용당했죠 노선브리아에서 깝치다가 깝치다가 돌아가셔가지고 자식들이 빡쳐가지고 약간 그것도 핑계지 뭐 삼국지구먼 조조가 서주대학살 하는 것도 아버지 돌아가셔가지고 가서 뭐 겸사겸사 간거죠 명분을 얻었으니까 가서 이제 여기서 막 노략질하고 영국을 이제 막 이제 공격을 하는데 결국엔 뭐 그 사람들이 정착을 합니다만 일단 여기에 들어와가지고 뭐 복수를 한다고 하는게 그 독수리 처형하는거 그래서 지금 각자 때리고 있는걸꺼야 노선브리아 나는 여기만 먹고 빠지면 되는데 사실은 나는 위에꺼 얘는 밑에꺼 내가 먹을거 반 나눠서 감시합니다잉 허주대... 허주대효? 이교도대군세 도라 beaut 도라에츠 해전 아미라고 하거든요 이교도 대군사라고 하거든 이교도대효 이교도대효도라고 해야 해 아 stalakh 이겨도 대효도 이겨도 대효도입니다. 중국 삼국지에 서주 대효도가 있다면 영국에는 이겨도 대효도가 있다.